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좀 비장하죠? 죽는 얘기를 왜 하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이 나와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가 돌아가고 또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있죠? 열두 사도 성경을 보게 되면 열두 제자들을 가리켜서 열두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 야고보 이분들을 가리켜서 보통 제자들 그리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는요 아무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도죠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뵙던 분들 직접 주님과 경험했던 분들을 보통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다멘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만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사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죠 보통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도다 그런데 이 속사도 가운데 폴리캅이란 감독이 있었어요 폴리캅 이 폴리캅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캅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 그래요 폴리캅이 살던 도시에서도 이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많은 군중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실론자들을 죽여라 무실론자들을 죽여라 폴리캅을 잡아라 폴리캅을 체포하라 잡아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우성들을 부정하고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무실론자라고 불렸댑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독특하죠 여러분 다 현실에 수긍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곧 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기독교 신자들만이 절을 하지 않아 또 우성들을 만들어서 로마의 여러분 여러 가지 다신이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무실론자다 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던 것만 같아요 결국 이 폴리캅을 체포하라는 군중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당국은 이제 폴리캅의 시종을 모질게 고문하게 되었고 마침내 폴리캅이 은신에 있던 곳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노년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은 아무런 저양도 하지 못하고 체포당했어요 힘이 없겠죠 이제 총독은 재판장에서 폴리캅에게 그대의 노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면 이것만 지키면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그것을 해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당신은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제인 가이샤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이 폴리캅에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이 제안은 딱 한 번만 하면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독은요 평소 폴리캅의 인품을 잘 알았어 너무나 부드럽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성직자이다 보니까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권세는요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중들이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체포를 했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어도 명분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가이샤를 향해서 주여라고 불러보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제안을 받았던 폴리캅은 부드럽지만 다소 단홍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청독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지난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고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청독에게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아니 86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배반한 적이 없는데 이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배교가 아니라 순교를 택한 폴리캅은 선체로 불에 타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져요 화형을 당한 거죠 선체로 그때가 바로 약 AD 155년경이었습니다 155년경 여러분 이런 폴리캅이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가 지난주부터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세요 에비에스 교회가 대표적이죠 어떤 교회들은요 칭찬하지 않아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오직 칭찬만 하셨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옆을 지나가다 보면요 교회 이름들이 다 있죠 성도들이 교회 이름을 붙일 때 처음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할 때도요 빌라델피아 교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나우디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폴리팝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을 시작한 시점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후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AD 115년경이었습니다 115년경 따라서 폴리팝은 승교하기까지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으로 약 40년 동안 목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연대를 생각해 볼 때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낼 때쯤인 AD 95년쯤에 폴리팝은 서머나 교회의 집사 정도 되지 않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출석하던 집사였어요 집사였던 폴리팝이 사도 요한이 보내온 요한계시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20년 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회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폴리팝은 오늘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서 접한 이후에 그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폴리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도 오직 주를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말세지말을 맞아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욕이 많은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형제자매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부모와 형제자매와 딱 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떨 때는 부모에게 부류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불신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부모와 예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쉽지 않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빌려주신 부모님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형제자매를 버리기까지 해야 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갑산 복음에 취해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많이 말이죠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결단과 어떤 여러분 다짐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믿다 보면요 세상에 가치관과의 그런 충돌이 일어나요 가치관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당할 수 있어요 너는 예수를 왜 그렇게 믿냐 진짜 그렇게 믿는 게 맞는 거냐 다른 신자들은 다른 동료들은 그렇게 믿지 않은데 참 넌 독특하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 손해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야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죠 얼마나 여러분 편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에게 집중하기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예수 단순히 여러분 주일만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삶의 전반에서 부서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지밀 지역으로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4km 정도 떨어진 항구도시입니다 당시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본래 이곳은 고대 헬라 도시 중 하나였는데 해안에서 내륙으로 3에서 4km 정도 들어간 곳에 처음에는 건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해안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가 본래는 없었어 해안가에서 3, 4km 떨어진 곳에 처음에는 이렇게 건설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고대 서머나는 BC 600년 경에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건설이 되었는데 그 이전보다는 해안 가까이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지밀 그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 된 거예요 실제 서머나는 헬라 문화를 건설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였지만 알렉산더가 완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후계자들이 이곳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머나가 유명한 것은 바로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도시였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해요 친노마 정권 한마디로 이 서머나는요 터키 지역 내에서도 소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친노마, 여러분 지향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친노마 여러분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고 주변 지역 전체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절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졌던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어디였다? 이 서머나였습니다 실제 서머나는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BC 23년에는 로마에 대한 오랜 충성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다른 10개의 경쟁 도시를 제치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선택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를 하려고 하면요 경쟁 도시들이 있죠? 각국마다 있잖아 여러분들 월드컵 여러분 신청을 하면요 그 피파에서 여러분 신청을 받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곳저곳 도시마다 여러분 경쟁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누가 뽑혔느냐? 11개 도시가 지원을 했어요 한두 개 도시가 아니에요 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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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과적으로는 서머나가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서머나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건설된 도시로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으며 그 결과 로마 제국의 후광을 입어서 경제적으로도 번영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고 칩시다 어떤 공장을 지을 때 아무 곳에 짓지 않겠죠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곳에 지어요? 여러분 자기랑 친밀한 곳에 짓겠죠 자기를 숭비하는 곳에 짓겠죠 친노마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에 짓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은 공장과 유통단지들 또 해안가를 끼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시대부터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중심지가 되었고 좋은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었고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유하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산인 곳이 바로 이 서머나는 곳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진 서머나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루시되 자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랑 분명히 다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 따라서 주님께서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더 친근하게 여기셨겠죠 여러분 이런 편지를 썼는데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도시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를 다 알거든요 파괴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와 우리 주님도 같은 분이시구나 확 와닿죠 여러분 마음을 확 열 거 아닙니까? 더욱이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므로 10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서머나 교회에 장차 바퀴가 있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선교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을 사전에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카벨 순교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60년 전에 내다보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벌써 알았던 거예요 60년 전에 바로 주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처음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지 여러분 역사가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처럼 막 윤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이 아니죠 여러분 돌고 도는 게 아니죠 처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통치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인 사망권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인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힘들어서 이의는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가졌을까? 어떻게 스스로 생을 끊을까?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보다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있다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분이에요?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삶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부활의 DNA를 가졌기에 결코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 여러분 구의 말 투아웃에 뒤집어지는 게 바로 야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은 다 좌절하더라도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권세를 이기셨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 가운데 누워있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부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부활신앙만큼은 결탄코 이제서는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학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을까요 칭찬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칭찬하셨을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란과 가난에 처하게 된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구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학 교회의 실상을 손바다 보듯 환히 아셨던 것만 같아요 아마도 당시 서문학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고발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정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당시 노마 제국 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 유대교 여러분 핵심 그러한 자원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서문학 교회에서도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교회에 나왔던 회당에 나왔던 자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가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딱 보니까 서문학 교인들이 황제를 숭비하지 않는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고발장을 작성해서 로마 장국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 같은 검찰에, 경찰에 고발장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죠 항상 유대인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구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지금 질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질책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주특기인 참우소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맡겼기 때문이죠 참우소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맡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속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사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우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우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을 가리켜서 참우소하던 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절대로 남을 참우소하거나 비난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욱이 남을 악평하거나 욕하는 일에 우리의 입이 동원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대여할 텐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지하거나 악평을 하게 되면요 참우소하게 되면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돼요 근심한단 말이야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충만토록 해드려야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근심토록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악평을 쏟는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있는 성도를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인들 사이에서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참수했듯이 성도 간에 서로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분들 또 악평을 쏟아내는 분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자주 험담하는 자는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나도 여러분 욕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분들이 있죠 입만 열면 누구를 여러분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옆에서 계시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분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험담하는 자와 교제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도움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도구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걱정되고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워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다가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 거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경험을 해보면 교회라는 것이 왜? 교회에 속한 우리도 연약하고 또는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험담하는 자가 주변에 있다? 그런 분들과는요 되도록이면 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참소로 이제 그 결과 서무나 교인들은 당국에 호출되었습니다 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당시 서무나 교인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국민권이 박탈이 되고요 즉 시민권이 박탈이 되고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시 로마는 여러분 노마 황제를 숭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 노마 황제의 말이 여러분 꼭 법이거든요 따라서 당시 서무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힘든 왕따와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왕따와 차별 심지어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민권을 빼앗기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요 마치 불법 의국인 노동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취업 못하죠 공무원 이용 못하죠 자영업도 못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당시 서무나 교인들은요 그동안 잘 다니던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재취업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무원 임용조차도 어려워졌고 심지어는 자영업조차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지내야만 해 가난하게 된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걱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제가 말씀드렸죠 서무나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부유한 곳이다 부자들이 많은 곳이다 유대인들의 고발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큰 평소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가 갑자기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는 바람에 완전히 여러분 가난하게 된 거예요 쪼들리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가난할 수 있어 내 자녀들 학원을 못 보내 내 자녀들 지금 먹을 거 싶다고 야단이야 여러분 부모의 그런 심정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실제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요 가난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궁피비란 단어로 쓰여 있죠? 그런데 이 궁피비란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푸토코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떠올려 보세요 따라서 단순히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빈곤하게 된 거예요 빈곤하게 그런데 어쩌면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서문화 교인들처럼 주의를 성수하고자 더 높은 연봉과 대우를 마다하고 현재 직장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주의를 성수가 안 되는 데는 못 가는 거죠 왜? 대우는 더 좋은데 페이는 더 많이 주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더 좋은 괜찮은 직장인데 주의를 성수가 안 돼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현재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폭언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신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와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만 하고 또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여러분들 불신인데 너무 싫어해 교회 다니는 거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너무 잘해주는데 왜?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로 유산도 안 남겨줘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그 많은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다 나눠가질 때 손해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또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아무리 세상 조건이 좋아도 예수를 믿지 않기에 당당하게 포기하면 했던 형제 자매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아 너무나 좋아 거의 퍼펙트해 예수를 안 믿네 그것 때문에 헤어져야만 해 결혼 못해 또 자녀들의 입시에서도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 보니까 부모로서 선택의 복에 줄어든 자녀를 위로해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인데 이단 사이비가 운영하는 곳에 어떻게 자녀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학교야 알아주는 학교야 사람들은 서로 가려고 해 근데 내 자녀를 못 보내는 거야 또 자녀는 간다고 그러네? 그 자녀를 위로하고 달리해야 하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미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서무나 교인들처럼 예수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신자들이 이미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황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었건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본 적도 없고 또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오로지 세상 살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돈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예수를 진정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사는 것이 이런 목적입니까? 삶의 목적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집을 사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돼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여러분 가치관이죠 어떻게 신자들의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었으면서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다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돈을 섬기는 거지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돈의 우상에 여러분 지금 침몰해 있는 것이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기에 예수 때문에 손해를 감싸야만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직장에 가도 손해를 봐야만 해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조롱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불편하대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 불편하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거야 손해를 감내하고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욕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릇 그린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너무 편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요 바퀴가 있다니까요 구다침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가치관과의 충돌이 있다니까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요 욕을 먹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 그따위로 예수 믿냐? 너만 참 독특하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예수 안 믿던데 참 넌 독특하게 믿는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다니까요 분명히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환란과 가난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서머나 신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따라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여한 거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질에서 사용된 부여하다 라는 단어는 플로시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러입니다 플로시오스 어떤 뜻이냐?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부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는요 죽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나랑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잔해 때는 여러분 물러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나와는 여러분 상관없는 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를 쌓아놓으면요 재벌들을 보세요 몇 대 가지 못합니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동안 여러분 10대 기업 30대 기업이었던 데가 여러분 IMF 이후에 싹 달라졌잖아요 금융위기가 오니까 싹 달라졌잖아요 순번이 바뀌잖아요 막 다른 기업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부여하다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다고 말씀하셨던 이 부여하는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 영원히 이어질 부를 말하는 거예요 풍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유한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란을 감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견디라는 것이죠 잘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자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영적인 부자를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왠지면 바울의 권면처럼 돈을 탐내서 부자가 되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 돈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 돈이 노예로 살아선 안 돼 기독교는 돈 자체를 여러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요비라는 사람은 더 거부였죠 동방이 거부였죠 지금 같으면 재벌이었습니다 부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돈에 집착하고 돈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돈의 노예로 살게 되어서 결국 믿음에서 걱정하면서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가기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이제 모두 함께 결단하면 좋겠어요 혼자 결단하면 쉽지 않은데 함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부유함을 소망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여러분 증권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말하는 소위 그런 부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10절을 볼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아서 썸문화 교인들을 권민했는데요 질책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나만 더 잘해보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음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활란을 받으리라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썸문화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처형될 것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처형될 수도 있어 옥에 갇힐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시 주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활란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활란의 기간 며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며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활란당할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열흘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숫자에 민감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또 666 666 여러분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14만 4천명 여러분 왜 거기에 이렇게 민감하세요? 오늘 말씀도 10일 이건 뭐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요 숫자 그대로 풀면 곤란합니다 바로 숫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열흘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걸 여러분 풀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일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황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자신들을 시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 스스로 딱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기한이 바로 며칠이었습니까? 열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0일이었습니다 청하훈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열흘간의 테스트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먹으면 여러분 건강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진미가 얼마나 기름집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름진 걸 참 좋아하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 반찬이 왕의 진미는 여러분 고기 반찬 추성이야 다니엘과 여러분 새 친구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기 반찬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양가도 있고 그걸 여러분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선에서 우상에게 받쳐져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는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그러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하는 당시 서문학 교인들의 상황과 다니엘과 새 친구의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고 봤던 거예요 당시 서문학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환란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환란이 열흘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이 말씀만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도 이겨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왕이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겠다 포른데 죽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다니엘 속 일장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참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겨냈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다 이겨냈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들도 이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과 가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물론 노마 시대의 박해는요 결코 짧지 않은 기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흘이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시간은 지극히 짧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이렇게 열흘이라고 표현해 주므로 환란을 끝까지 참아내라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겨내야지 금방 진짜 금방 지나가 열흘이면 지나가 이 위기 이겨내야지 너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 중간에 배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신앙은 끝까지 뜨거워야 하는 거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자꾸 우리는 충성하니까 어떤 사역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와닿는데 그래서 어떤 헌신 예배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내가 충성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 놓쳐서는 안 된다 신뢰하라 그런 말이 가까워요 저같으면 그렇게 번역을 하겠어요 설령신앙을 지키고자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이 되고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당부해요 한마디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상실해서는 결단코 안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째 무엇입니까? 환란을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봐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의 관은 썩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환란을 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 즉 영생의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해왔는데 지금은 잘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즉 코로나 전에는 순교할 만큼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배교에 가까워졌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때는 좋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다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해봤더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못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친자인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혹은 우리 주님의 불우심을 받는 그날까지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즉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위협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신앙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요 말서에는 올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확 식어져 버리면 나중에 어떡할래요? 이것보다 더 센 게 오면 포기해버리실래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끈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치매에 걸려서 주님 부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환란을 참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환란을 참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육신의 사망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신자라면 결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첫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둘째 죽음을 반드시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원이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지옥불이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서운 이야기죠 생명책 따라서 복음을 먼저 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의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 주셨으면 다가가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겪으며 환란을 이겨냈던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둘째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죠 따라서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예수를 여러분 붙잡는다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뜨거웠다가 나중에 여러분 뜨겁지 않으면 안 돼요 뜨거우려면 여러분 계속 뜨거우십시오 그게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의 레이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다른 것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그런 거 칭찬하지 않고 환란과 그러한 가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인답게 살아갔느냐 목사는 목사답게 살았느냐 장어는 장로답게 살았느냐 권사는 권사답느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느냐 집사는 집사답느냐 성도는 성도답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꼭 내 말을 붙들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았을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슬치